코로나 시대, 보금을 전하기 위해선 미디어만큼 좋은 도구가 없죠. 지난 주말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한국기독교영화제에선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이 출품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땅끝까지 보금을 전하는 영상사역자들을 양성하고 격려하기 위해 시작한 한국기독교영화제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기자와 수상자 등 소수만 참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한국기독교 단편영화제에서 한국기독교영화제로 명칭을 바꾸고 장편영화를 출품토록 하면서 작품성과 다양성 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홍충기 감독의 단편 이대로 살아간다에 돌아갔습니다. 이 작품은 만년치 중생 이대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봤을 때도 재미있고 보금적인 영화들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사회를 맡은 배우 이성혜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영상사역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제 공동위원장인 김상철 감독은 영화제를 통해 성교의 사명을 가진 문화사역자들을 양성하고 국제화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격려를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